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 외교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로결정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미국의 자제달라라고 막부를 내비친 배경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강경기조가 작용했다는 그런 말이 외교가에서 나옵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8월 29일날 청와대를 대신해서 지소미아 파괴는 올바르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정당성의 이유를 나열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 이 양반이 민족주의적인 성량이 강한 인물이구나 이 양반이 지소미아 파괴에 영향력을 행사했구나 그런 추측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9월 1일자 조선일보는 일본에서도 김 차장이 한국정부의 대일강경 노선을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 내용을 전합니다 서울특파원 출신 마키노 요시히로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은 월간 문해춘추 구호로에 기구한 글에서 일본에 대한 강경 의견을 계속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김현종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지소미아 파괴에도 김현종 차장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엘리트들이 가진 함정입니다 김현종 차장은 외교관의 부친을 따라서 유소년기 그리고 청년기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은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그러나 그런 교육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충분히 아는 사람으로서 저는 앞으로 김현종 차장의 행보와 선택이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매우 걱정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변호사가 되고 이런저런 훌륭한 경력을 쌓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김현종 차장이 우수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기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세계관 한국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련된 역사관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지식입니다 전문 지식을 잘 축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보편 지식 올바른 세계관의 지식 역사관을 반드시 가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나 지식인들의 파괴적인 세계관이나 역사관이 국가나 민족을 어려움에 빠뜨린 경우는 역사책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히 유별나게 애국심이 강해지고 민족주의적 성향을 더 강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오랜 기간 동안의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 역사나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한국사에 대해서 균행된 시각을 갖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에다가 집안에서 듣고 보고 자라고 부모가 하들끼리 하는 이야기 같은 그런 정보가 만에 하나라도 좀 균행되지 않고 편향되면 그 아이의 조기 유학을 했던 아이들의 세계관과 역사관은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대단히 짙게 채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초중고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고 유소년기와 청년기에 외국 생활을 오래 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특별한 애국심이나 민족주의 성향을 관찰할 때가 많은데 바로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김현종 안보실 제2차장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그런 점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균행된 세계관과 역사관을 갖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민족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인물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강점과 장점이 있지만 그것 속 안을 들어가 보면 그런 단점이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근래에 김현종 차장이 보이고 있는 자수국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 성향의 행보는 앞으로 국가정책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저는 8월 9일날 지소미아 파괴를 불가피했고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이런 주장을 김현종 차장이 펼치는 걸 보면서 저 양반의 세계관과 역사관에 정말 문제가 많구나 이런 것을 9월 1일날 보도를 보기 전에 이미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그가 지소미아 파괴에 문 대통령의 큰 영향력을 획선하였다 문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것이죠 그런 보도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결정을 내게 될 증언에 누군가의 의견을 물었을 것이고 그 바로 직원거리에 있는 보좌진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힘을 불어넣었으면 대통령은 당연히 지소미아 파괴로 가는 것이죠 젊은 날 좋은 교육을 받은 것과 자신의 경력을 잘 관리해온 것과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동안 그가 내뱉었던 말에서 시대와 동떨어진 민족주의 시각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13일날 와신똔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국채보상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민족의 우수함이 있습니다 우리 똘똘 뭉쳐야 됩니다 외교관계하는 사람이 지금 1920년대 국채보상운동을 운운하면 안되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채보상운동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똘똘 뭉치는 것은 축구할 때나 똑똘 뭉치지 나라가 똘똘 뭉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 화이트리스트 표제가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 줌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방송국에 나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듣고 나는 야 이 양반이 정말 문제가 있구나 가마우지 경제체제로부터 탈피해야 됩니다 가마우지 경제체제라는 것은 1990년대까지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용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한일 간의 무역역졸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것을 국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재인발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한 거지만 모든 게 교역이라는 것이 분업하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거 일본이 잘하는 거 사서 쓰면 되는 거죠 그걸 모두 다 국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중재 표현을 안 쓴다 미국이 알아서 해라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양반이 참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별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구나 불만이 많구나 김현종 차장의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은 화평을 추구하기보다도 상당히 투쟁적이죠 나이가 저처럼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항상 갖게 되는 것은 사람의 외모를 보면 그 사람이 내면 세계를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평을 추구하는 인물은 아니죠 상당히 투쟁적인 인물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족주의 성향은 개인 취향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라 일을 맡은 사람이 강한 민족주의 성향은 오판을 낳고 그 오판은 나라 전체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갖고 있는 대일관 대미관 균형 감각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지 않고 이미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반일관이라든지 반미관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데 강화하는데 자기 확정 편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김현종 차장이 되겠구나 이래저래서 한국인들 앞에는 첩첩산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경한 대통령에다가 그 강경함에 계속해서 부채질을 할 수 있는 영어를 잘하고 얼굴 가득 투쟁으로 찬 정책 엘리트가 바로 지금 그래 있다는 점이 앞으로 한미관계와 한일관계가 만만치 않겠구나 그리고 그 만만치 않으면 고스란히 비용이 일반 국민들이 치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김현종 차장의 말과 행동을 주시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